안녕하세요. 오늘 저와 같이 배울 곡은 Sorry to Count to Two Worlds, Intermediar 입니다. 유명 안무가 Maggie Gallowher와 Gettie O'Reilly가 같이 합작한 이 곡은 21 Forever 입니다. 21 Forever 이 곡을 잠깐 들어보면 중간에 이제 반복되는 말이 있더라구요. You can't be 21 forever 이 뜻인데 이제 그걸 해석을 해보니까 당신은 영원히 21살이 아닙니다. 라는 뜻이더라구요. 그래서 약간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노래인가 또 살짝 감회가 새로웠습니다. 자 급하신 분들 댓글 상단 참조하셔서 빠르게 카운트로 똑똑똑 넘겨보시면 될 것 같구요.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보면 한 곡이 외워주시는 거 아시죠? 뒷모습으로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섹션 1. 오른발부터 사이드 빅스텝 갑니다. 사이드 빅스텝 가시고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포워드 놓으면서 커러턴에서 셋이 방향 왼발입니다. 왼발 포워드로 놓자마자 오른발 같이 스윕해서 네 앞으로 가줬어요. 자 스윕판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오른발로 비하인드 놓자마자 왼발 그대로 론데 해주세요. 자 론데 스윕판 왼발을 비하인드 사이드로 놓고 왼발입니다. 왼발 크로스 라 레커버 그대로 사이드로 두고 오른발이 크로스까지 가면 네 섹션 1이 끝납니다. 자 섹션 1 원 투 앤 쓰리 포 앤 바이 식스 앤 세븐 앤 에이 앤 입니다. 네 자 한번만 더 해볼게요. 시작 원 투 앤 쓰리 포 앤 바이 식스 앤 세븐 앤 에이 앤 하셨어요. 자 섹션 2 왼발로 시작하는 나이트 베이직 입니다. 왼발 사이드 빅 스텝 하시고 오른발로 그대로 비하인드 락 리커버 해주시고 오른발입니다. 다시 한번더 사이드 빅 스텝 왼발로 비하인드 락 리커버 해주신 다음에 왼발로 해서 퀄어 턴 하면서 포워드 전진 12시 방향으로 워 워 해주세요. 자 왼발을 그대로 포워드로 놓고 피벗 쿼러턴 해서 네 다시 3시 방향 크로스로 놓고 오른발을 백으로 놓으면서 다시 쿼러턴 해서 12시 방향으로 가면 섹션 2가 끝납니다. 자 섹션 2에 대한 카운트 해볼게요. 시작 원 투 앤 쓰리 포 앤 바이 식스 세븐 앤 에이 앤 입니다. 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시작 원 투 앤 쓰리 포 앤 바이 식 세븐 앤 에이 앤 해서 열두시면 되겠죠. 자 이제 섹션 원과 투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원 투 앤 쓰리 포 앤 바이 식스 앤 세븐 앤 에이 앤 원 투 앤 쓰리 포 앤 바이 식 세븐 앤 에이 앤 하면 되겠죠. 자 한 번 더 시작 원 투 앤 쓰리 포 앤 바이 식스 앤 세븐 앤 에이 앤 원 투 앤 쓰리 포 앤 바이 식 세븐 앤 에이 앤 하시면 되요. 섹션 섹션 왼발을 그대로 사이드로 놓으면서 쿼러턴 해서 9시 방향을 보시고 오른발을 그대로 왼발 가까이에 터치해 줍니다. 자 터치한 오른발 그대로 다시 포워드 전진하면서 쿼러턴 해서 12시 방향 왼발입니다. 왼발의 뒤꿈치 추기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대로 하프턴 6시 방향 보시고요. 오른발입니다. 오른발 백으로 놓고 왼발 크로스로 놓아주세요. 자 오른발을 그대로 사이드락 리커버 해주신 다음에 오른발입니다. 오른발로 재즈박스 시작해요. 크로스 백 사이드 포워드 하면은 네 섹션 3가 끝납니다. 자 섹션 3 카운트 해볼게요. 1 2 3 4 and 5 6 and 7 and 8 n 입니다.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1 2 3 4 and 5 6 and 7 and 8 하면 섹션 3가 끝나죠. 자 이제 1부터 3까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1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and 3 4 and 5 6 7 and 8 and 1 2 3 4 and 5 6 and 7 and 8 n 입니다. 네.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시작! 1 1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3 4 and 5 6 7 and 8 and 1 2 3 4 and 5 6 and 7 and 8 n 입니다. 자 섹션 4 섹션 4 는 뒷모습으로 뒷모습입니다. 이쪽 방향이 6시에요. 자 오른발 포워드로 놓고 왼발부터 시작하는 트리플 풀턴입니다. 왼발의 뒤꿈치 주기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프턴 오른발입니다. 오른발 포워드 전진하면서 하프턴 왼발 그대로 포워드로 놓아주세요. 자 오른발 포워드 라 리커버 하시고 나서 그대로 오른발을 백으로 놓자마자 그대로 론드 해주신 다음에 세일러 스텝으로 연결해요. 비하인드 사이드 마지막 사이드 놓을 때 빅 스텝으로 가주시고 나서 오른발로 그대로 터치 사이드 터치 그대로 터치해주시면 섹션 4 가 끝납니다. 카운트 카운트 1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n 입니다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시작! 1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n 입니다. 섹션 4 이지 옵션이 있습니다. 트리플 풀턴이 나오는 2 and 3 그 부분을 셔플로 할 수 있거든요. 셔플로 하는 카운트로 또 한번 해볼게요. 다시 설명해드리면 아까 트리플 풀턴 1 나왔으면 오른발 나오고 그대로 트리플 풀턴 왼턴 왼발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셔플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왼 오 왼 으로 가셔도 네 됩니다. 자 그 부분에 대한 카운트 해볼게요. 1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and 이지 옵션으로 이렇게도 나왔더라고요. 자 이제 1부터 4까지 풀카운트로 붙여보겠습니다. 1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and 3 4 and 5 6 7 and 8 and 1 2 3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n 입니다. 네.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시작. 1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and 3 4 and 5 6 7 and 8 and 1 2 3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and 하면 되겠죠. 네. 자 이제 섹션 1부터 4까지 풀카운트로 다 해봤는데요. 중간에 리스타트 한번 있습니다. 자 리스타트는 네 번째 월에 28 카운트 후에 리스타트 거든요. 섹션 3까지 하시고 네 카운트 하신 다음에 n까지 한 다음에 다시 리스타트 됩니다. 거기까지 한번 천천히 카운트 해보겠습니다. 시작 1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and 3 4 and 5 6 7 and 8 and 1 2 3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and 3 4 and 까지 오셨을 때 리스타트입니다. 1 2 and 3 로 가시면 되겠죠. 네. 자 저와 같이 해본 네. forever 였습니다. 자 맥이 갤러거와 이제 게리 오왈리가 정말 요새 갑자기 두 분이 많이 합작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음악이 정말 가을가을해요. 또 저도 이런 스무스 장르의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노래보다 일단 스텝이 정말 잘 어우러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춤춰보시기를 강추합니다. 어렵지는 않은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트리프풀터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왼발로 시작되는 포워드 셔플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 저와 같이 배워본 이 스텝이 여러분이 춤추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빠르게 준비해서 잽싸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